래스팅을 해야죠. 아, 저게 중요하죠. 퀄리티가 더워다니. 와, 진짜 맛있겠다. 이제 야채 준비를 좀 해 놓고 간식용으로. 동그라네. 이걸 또 어떻게 꾸밀지. 아, 버섯은 물에 씻는 게 아닌가요? 삭 닦네요. 그냥 흙만 좀 털어주는 게 좋아요. 아니, 뭐 다른 거 하는 것 같아. 자, 준비는 다 끝났고. 칼을 뒤집어잡았어. 뭐야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왜 그래요? 야, 뭐 나온다. 야, 뭐 나와. 뭐지, 뭐지? 양식조리 기능사를 공부하고 그런 데서 이제 카빙 기술들을 조금씩 배워놓은 게 있었는데 모양을 좀 내보자 해서 활용해 봤습니다. 아니, 근데 어떻게 저 칼을 장비처럼 또 저렇게. 이야. 뚜루너라고 카빙 기술 중의 일부인데요. 제로의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. 뒤로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면서. 요리계 약간 끼쟁이시네요, 끼쟁. 진짜. 뚜루네. 예쁘다. 학교를 다니면서 정통으로 배운 거야. 진짜 엘리트 코스로. 저거 좀 몇 개 아깝겠다. 몇 개 아깝다. 몇 개 아깝다. 오케이. 우리 기름 남은 거에다 볶고 지금. 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또 אפא. 요리계. render. 아아! 오늘의 어깨 peripheral 곁